오늘 저희 가족이 정말 엄청나고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짜잔! 짜잔! 바로 이거네요. 엄청 크죠? 우와! 엑스박스다! 우와! 엑스박스! 대박, 대박. 대박, 너무 좋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집 합이 좋은데? 우리 가족 잘한다! 마이닌 원정대 가자!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마이닌입니다. 마이닌 엄마, 마이맘입니다. 오늘 저희 가족이 정말 엄청나고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짜잔! 짜잔! 바로 이거네요. 엄청 크죠? 엑박스가 정말 커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해요. 이거 누가 보내주신 거죠, 근데? 엑스박스 게임패스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엑스박스 게임패스가 뭔지 알고 있나요? 아니 어머님, 당연히 알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구독형 게임 제공 서비스잖아요. 멀쩡하게 결제하면 게임패스 목록에 있는 모든 게임을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맞아, PC용 게임패스도 있고, 콘솔용 게임패스도 있고, PC, 콘솔, 엑스라이브 골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모두 이용 가능한 얼티밋 게임패스도 있잖아요. 얼티밋 결제하면 EA 플레이 멤버십도 이용 가능한다던데? 우와! 박스가 진짜 커요! 와 진짜 크다. 컷팅식을 해야 돼요, 먼저. 오! 리본 컷팅식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예쁘다. 짜잔! 리본 컷팅을 사고.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열어보자! 짜잔! 우와! 엑스박스다. 우와, 엑스박스. 어? 컨트롤러네. 컨트롤러가 3개나 들어있네? 대박! 엄마, 태블렛도 있다. 이거 최신형인데? 오! 이거 진짜 궁금하다. 엄마도 한 번 써보고 싶긴 했거든. 이거는 뭐지? 컨트롤러. 옹니다. 어? 에이수스? 노트북이라고 써있어, 리나, 노트북. 그런데 노트북이다. 우와, PC까지 들어있네. 이거 다 게임패스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선물 상자가 완전 보물 상자다, 보물 상자.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빨리 게임해보고 싶다. 엑스박스 게임패스의 얼티밋은 엑스박스 콘솔, PC,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엑스라이브 골드 그리고 EA 플레이 및 100개 이상의 고품질 게임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매주 새로운 게임이 추가되니까 새로운 게임을 언제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및 설명이 있는 인터넷 주소를 참고해주세요. 엄마, 우리 이제 빨리 게임해보자. 갈까? 어떤 게임 할까? 와, 게임 많다. 응, 이게 다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야. 무제한, 무제한. 엑스박스를 즐기고 최근에 추가된 것도 많이 있고. 엄청 많지. 엑스박스 게임패스를 이렇게 태블릿에서도 할 수 있구나. 응, 그리고 이렇게 EA 플레이 게임도 할 수 있어. 우리 리니가 EA 좀 좋아하는 거 같던데? 맞아, 좋아하지. 엄마, 마인크래프트 던전 어때? 오, 마인크래프트 던전. 막 차닥차닥 하는 소리가 나더니 여기 모닥돌이 있네. 아, 마크 세상에 온 게 실간난다, 니네. 딱. 와, 이게 원래는 엑스박스에 있는 게임이란 말이지? 응. 근데 진짜 엑스박스에서 게임을 하는 거 같아. 근데 또 모바일의 장점은 어디는 들고 다니면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엑스박스 게임패스 진짜 좋다. 응. 엄마, 그거 알아? 여기에다가 엑스박스 컨트롤러 연결해서 게임할 수도 있다. 오, 포스트 게임할 때 쓰면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거, 그거, 그거. 컨트롤러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쓸 수 있다. 와, 신기하다, 니나. 간다, 간다, 간다. 내가 누구? 조심해, 조심해. 니나, PC에서도 이렇게 게임패스 사용해서 게임하는 거야? 응, 되게 신기하지. 이렇게 키보드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컨트롤러로 연결해서 컨트롤러로 할 수 있어. 와, 게임패스 있으니까 태블릿이랑 PC랑 다 되네. 그게 제일 신기하지? 응. 니나 이거 게임 되게 재밌어 보인다. 그치? 이거 엄마, 아빠가 같이 하면 더 재밌겠다. 그럼 오늘 엑스박스 게임패스로 우리 게임에 담을 한번 보내볼까? 진짜? 어떤 게임하는 게 좋을까? 게임 많은데 우리 구경하고 한번 골라볼까? 와, 진짜 많다. 그치, 유명한 것도 되게 많이 있어. 이거 배틀피드 같은 것도. 나 좀 들어봤어. 어, 비주얼도 나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거? 어, 좀 보석팡팡 터지는 퍼즐이거든. 데이즈도 있고, 데일스티니 가디언즈도 있고, 그리고 둠도 있고, 유명한 게 되게 많이 있네. 그래, 이게 게임박사네, 게임박사네. 어, 피파다, 피파. 어, 어, 16, 17, 18, 19, 20 다 있는데? 아, 이건 19이에요, 어머니. 아, 그래, 싸리. 15도 있다. 와, 어떻게 옛날 것까지 있네. 같이 이렇게 뭔가 협동해서 뭔가 깨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저 마인그래프트 던전 어때? 저기 협력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재미있거든. 어머, 마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한번 해볼까? 이걸로 가자! 가자! 물력을 찾았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우리의 미션이야, 물력을 찾는 거. 피트가 아빠고. 민트 나야. 아, 민트가. 아, 민트가. 핑크 아빠. 봐봐. 공격이, 이렇게, 이렇게. 에이, 에이. 에이를 눌러. A를 누르면 공격이야.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화살을 쏠 수 있어. 아, 진짜?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합이 좋은데? 그래? 어, 지금 깔끔하게 하고 있어. 와, 뭐 이렇게 많아. 그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 뭐야, 슬라임 뭐야. 어, 서리야. 아, 엄마 아빠. 아, 엄마 죽었다. 엄마 죽으면 어떡해. 아, 나 안 죽었어. 어, 아빠 죽었다. 어, 나 왜 죽었어. 체력 회복해. 해, 엄마 이제.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우리 가족 잘한다. 마인 원정대 가자. 게임 잘 만들었다, 이거. 그래픽이 있었네. 마인크래프트 느낌인데 좋아. 오, 저희 엔더맨이야, 엔더맨. 엔더맨? 엔더맨이다. 어. 순간 이동해, 얘들아. 순간 이동, 순간 이동. 순간 이동이야? 어, 순간 이동해. 엔시 합시다. 압자, 압자. 뭉쳐있어, 뭉쳐있어, 뭉쳐있어. 엄마 가지마, 가지마, 엄마. 아, 이거 화살 쏘는 애들이 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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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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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려, 내려, 내려. 오케이, 나이스. 오, 작전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 역시 우리 가족이 15년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잘하는구만. 여기, 형. 잘 인도해줘. 오케이, 오케이. 빨리. 담아서 더 찾아와. 왜? 아빠가 딱 로맨틱하게 엄마가 어? 하니까 어? 어디? 하고 지켜줘. 뭐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 뭐야, 가마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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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냥 때려, 그냥 때려, 그냥 때려. 왜 안 때려? 안 때리라고? 어,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파이팅. 된 거야? 없겠다. 나 지금 딴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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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나, 이번에는 무슨 게임 할 거야? 내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바로 아빠랑 축구 게임 하는 거거든. 나랑 축구 게임? 엑스박스 게임 패스 아이템에서 구독하면 EA 플레이는 모든 게임을 할 수가 있다. 오, 우리 한번 구경해 보자, 리나. EA 스포츠 피파 20.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오, 심즈. 엄마 저거 들어봤는데. 게임이 진짜 많다. 엄마 나중에 비주얼도 꼭 해봐야지. 우와, 피파 15, 16, 17, 18, 19, 20. 최고다, 최고. 버전별로 다 있네. 스포츠 게임이 진짜 많네. 이거 우리 옛날에 하는 게임 아니야? SSX. 우리 아주 추억의 게임. 스노우보드. 그래. 나 맨날 할아버리 집 가서 하던 거잖아. 맞아. 나중에 해보자, 저거. 대박. 아빠, 우리 이제 빨리 축구 게임 해보자. 오케이, 시작합니다. 파란색이 아빠야. 대박. Artem brig이의 cousin 나아. 전וכ가 아빠여서 ellosni together을 gives you, 넣어주는다니 그래. 아빠가 또 다시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런 듣는 게 아니 mitä expected. 다시 생각 한 번. mud le in the game. 아, 나쁜구나. 네, 보여. 퀄런라. 야아 루치치기 오우 오우 야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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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dobry 오우 оф 와우 아우 рас 오우 가까운 포스트 와 절묘하네 탕성상 저속차 끝 아니 근데 95분까지야? 아니 그 연장이 있는 거지 그.. 추가 시간 추가 시간인데 너무 재밌네 아빠랑 하니까 이제 무슨 게임 할 거야? 이제? 휴먼 폴플렛 리나 이게 뭐하는 게임이야? 이거 휴먼 폴플렛인데 같이 협동해서 퍼즐을 푸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PC에서도 할 수 있고 뭐 XBOX나 아니면 태블릿 그런 데 다 가능해 지금 엄마랑 PC에서 하는 거야? 응 엄마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거 들어 잡을 수 있어 뭔가를 어머 너 되게 빠르다니나 그래서 뭐 이런 데 올려놓고 해서 퍼즐을 푸는 거야 봐봐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거기 올려놓으면 문이 열리네 엄마랑 아들이랑 협동하는 게임이야? 응 맞아 지금 협동하고 있어 탔다 겨우 탔다 이걸 타네 어 앗싸 가오리 야 밀지 마 너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그래 왜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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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나의 길을만 봐 나 어때? 나 나 어때? 어때? 아아! 떨어진다 하아 엄마도 어 새로운 스티지다 1점 파는 왜 이렇게 묶여? 칼을 벗고 올라간다 칼을 벗고 올라간다 오! 대박! 나 떨어졌어 아니 뭐 언제 와요 어머니? 엄마 나는 클리어하는데 왔어 어 그러네? 너 혼자 가면 어떡해 어? 나 혼자 가면 어떻게 되지 정말? 어? 화면 게임 다 되네 그러네 화면 게임 다 되네 우와 신기하다 오 대박 대박 어 리나 너랑 같이 하니까 재밌다 그치 재밌지? 나도 엄마랑 같이 하니까 더 재밌는 거 같아 원래 게임은 같이 해야 재밌지 평소에는 혼자 모바일로 게임하니까 가족과 소통도 잘 안되고 그랬는데 여기 같이 게임하니까 진짜 좋은 거 같아 오늘 그렇게 좋았어? 응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밤에 게임하면 좋겠다 여러분도 이번 연말에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으로 가족과 함께 게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은 엑스박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시는 PC나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은 EA 플레이 멤버십을 비롯하여 100여 가지 게임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과 설명에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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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